대학 시절 상욱의 건강은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퇴원한다 해도 최소한 2, 3개월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상욱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상욱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착잡하고 괴로웠다. 요양을 하는 동안 상욱이 있어야 할 곳이 서울이 아닌 시골 본가였기 때문이었다. 휴학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수빈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상욱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저는 서울에서 요양하며 학교에 나가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욱아 내 마음은 물론 안다. 그러나 공부는 뜻이 있으면 잠시 쉬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세상 모두를 잃는 게야. 그러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잠시 집으로 돌아가 건강이 회복되거든 다시 올라오도록 하거라. 소용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해본 소리였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어찌 수빈을 남겨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단 말인가. 상욱은 번민했다. 오빠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오빠 마음 다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오빠 부모님 같진 않잖아.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이대로 병원에 그냥 있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특히 너를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 오빠 나 못 믿어?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라. 오빠가 고향으로 간다 해도 이 수빈이 아무 털 없이 잘했을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너를 항상 볼 수가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지. 그렇담 나 오빠 따라갈까? 나도 희약하고 오빠 따라가? 그럴 수는 없지. 오빠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토요일마다 오빠 보러 갈게. 토요일에 내려갔다가 월요일에 돌아오면 일주일에 3일은 오빠와 함께 있는 거잖아. 난 하루라도 너를 못 보면 죽을 거 같은데. 오빠? 무슨 남자가 그렇게 결단력이 없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아버님께서 지어주는 좋은 양 많이 먹고 건강을 회복해야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 좋아. 그럼 내려가긴 하는데 내 말대로 주말마다 내려올 자신 있어? 입시 공부는 언제 하고? 대학이 문제야. 건강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오빠도 약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지라고. 그게 모두 나를 위하는 길이니까. 알았지? 상옥을 달래는 수빈이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상옥이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날 수빈은 현식과 함께 역가지 배웅을 나왔다. 시간이 되어 개철구로 나가려는데 수빈이 상옥에게 달려와 구석진 곳으로 끌 것 같다. 오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갈 데까지 오로지 내 생각만 해야 돼. 만약 딴 생각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오로지 수빈이 내 생각만 할 테니까 약속이나 잘 지키라고. 오빠, 사랑해. 수빈은 상옥의 귀에 가만히 속삭이고는 출구 쪽에 서 있는 현식에게로 달려가 버렸다. 상옥은 그들과 아쉬운 석별의 종을 나누고 개철구를 빠져나와 수원의 열차에 올랐다. 상옥은 모심히 차창을 내다보았다. 그러자 외로움이 불를듯이 물려들어 눈물이 핑 돌았다. 어느 외딴 무인도에 자기 혼자만 팽개쳐진 것 같은 고독감이 들어 당장 열재에서 내려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목마른 긴 밤과 여명의 새벽기를 지나며 싹이 트는 씨앗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이 눈물 흘리게 하듯이. 생명들도 그러하기에 일일이 인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제게 주실 허락이 남았다면 주님께 한 여자가 해드렸듯이 뜨거운 눈물과 검은 모발로써 저도 한 사람의 발을 말없이 오래오래 닦아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 한 가지 소원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나날들이 더디게 흘러갔다. 토요일이 되려면 아직도 사흘이나 남았는데 상욱은 벌써부터 손꼽아 토요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3일 뒤 토요일에 수빈이 올 수 있을까? 입시 준비에 눈꽃들 새 없을 텐데 상욱은 불안해지는 마음을 억제하느라 모진 애를 썼다. 수빈이 나를 떠나보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하루 세 번 한약 먹는 거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상욱은 무슨 일을 해도 흥미가 없고 식욕도 없었다. 상욱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아닙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엔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상욱이 무슨 고민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었다. 상욱은 어머니에게만이라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대학생도 아닌 고등학생 신분으로 어찌 한 여자를 사랑하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저 벙어리 냉가슴 말린 수밖에는 묘책이 없는 것이다. 내가 속이 깊어 말은 못해도 지금 너에겐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어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의 속마음을 모르겠니? 그러니 언제라도 이 어미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서거든 도움을 청하거라. 그러나 상욱아, 이 한 가지는 명심하거라.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고 희망이다. 모든 일에 경건망동하지 말고 모든 일에 순리를 따라야 한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욱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상욱이 어머니는 이미 상욱이 마음을 읽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상욱에게 맡기고 스스로 헤쳐나오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상욱이 손가락 꼽으며 기다리던 토요일이 되었다. 지난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상욱이었다. 가슴이 설레고 불안했다. 얘기지 못한 사고라도 생겨 수빈이 모를 수도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도저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상욱은 아침 식사도 걸은 채 집을 나섰다. 수빈이 수업을 마치고 이곳까지 오려면 서둘러도 오후 3, 4시는 되어야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깝쟁이 나서 무작정 대문을 나선 것이다. 별 볼 일도 없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고 모두 소작을 주어 돌아볼 필요도 없는 논밭도 한 바퀴 둘러보았다. 한창 바쁠 때라서 집에 없을 줄 알면서도 친구 집에도 찾아가 보는 등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12시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욱은 무조건 기차역으로 향했다. 열차는 1시간 간격으로 통과했다. 이곳을 지나는 열차는 수원과 여주 사이를 왕복하는데 경부선이나 호남선 열차와는 달리 일제시대부터 있던 것으로 아주 작고 앙증스러운 협기의 열차였다. 이 시간에는 도저히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욱은 쟁거름으로 역산으로 들어가 개철구 앞에서 목을 길게 뽑고 플랫폼을 바라보았다. 수빈아, 현식아, 너희들이 보고 싶다. 미치도록 그립다. 저 멀리 산너머에서 끼익끼익 증기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숨가쁜 증기기관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번 열차가 지나고 나면 다음번 열차에는 틀림없이 수빈이 탔다가 그 예쁜 얼굴 가득히 웃음 지으며 저 플랫폼에서 내리겠지. 이토록 간절한 기다림을 수빈은 알고 있을까? 그래, 알고 있을 거야. 열차가 지날 때마다 목이 긴 황새가 되어 안타까이 기다리는 긴 시간이었지만 상욱은 지루하지만은 않았다. 틀림없이 찾아와 줄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애타게 기다리던 열차가 덜커덩덜커덩 둔탁한 새소리를 내며 산모퉁이를 돌아와 서서히 오천역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그토록 귀에 거슬리던 열차의 브레이크 소리가 오늘은 더없이 반갑기만 했다.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자 많은 사람들이 출구 쪽으로 향하여 우르르 몰려나왔다.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모두 역사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수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예상대로라면 틀림없이 이번 열차를 탔어야 하는데. 상욱은 허탈한 마음으로 대압실 의자에 걸터앉아 눈을 감았다. 만약에 다음 열차에도 수빈이 오지 않는다면. 아니야. 다음 열차에는 틀림없이 올 거야. 만약에 다음 열차에도 수빈이 오지 않는다면. 그 계집애가 나를 속인 것이나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긴 것이 분명히. 상욱은 스스로 격해진 감정을 달리려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았다. 무정한 열차는 기적 소리를 길게 울리며 다음 역을 향하여 떠나가 버리고. 야 인마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상욱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이건 분명히 현식의 목소리가 아닌가. 열차가 떠나버린 게 언제인데 이제 현식의 목소리가 들리다니. 상욱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지 상욱 앞에는 수빈과 현식이 입이 찢어질 듯 한박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현식이 상욱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어?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열차 떠난 지 30분이 넘었는데? 버스 다 왔다. 수업 끝내고 서울역에 오니까 열차가 떠나버리고 없잖아. 그래서 다음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수빈이가 내 놈 목 빠진다고 안달을 하는 바람에 버스로 오게 되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너희들이 오지 않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고맙다 현식아. 그리고 수빈아. 상욱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동안의 서울 소식을 대강 들었다. 그들과 함께 서울로 가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이면 그들은 어김없이 상욱을 찾아와 주었고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가로 천녁을 가기도 했다. 개울에 뛰어들어 물장구도 치고 민물고기도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기도 했다. 사실 수빈의 매운탕 솜씨는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상욱과 현식이 천하일미라고 치켜세우면 정말 맛이 있어 그러는 줄 알고 의기양양이 하는 수빈이 모습이 그들을 즐겁게 했다. 오빠, 오빠는 매운탕 먹는 얼굴이 왜 그래? 꼭 떫은 감싶는 표정이잖아. 맛이 없어? 아니야. 아주 환상적인 맛이야. 간이 좀 안 맞는 것 빼고는. 피, 그게 맛이 없다는 말이지 뭐야. 앞으로 나한테 매운탕 얻어먹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들은 그렇게 그의 연말을 보냈다. 비록 나이는 어렸어도 그들 나름대로 장례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가슴벅찬 꿈과 희망이 그들의 미래를 푸른빛으로 채색해 주는 것 같았다.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자 상욱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듬이초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상욱이 서울로 다시 돌아오던 날 수빈은 궁작 한 쌍이 아름답게 수놓은 벽걸이 장식을 선물해 주었다.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 자그마한 손으로 한 올 두 올 수를 놓아 만들었을 걸 생각하니 상욱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상욱은 벽걸이 장식을 두 손으로 들고 끝끝에 데워보았다. 향긋한 쌀풀 내음과 함께 수빈의 싱그러운 손내음이 전해오는 것 같았다. 아, 난 참으로 행복한 놈이구나. 지금이 이 행복이여 영원하라. 그해 봄 현식은 목표하던 명문 서울대법대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고 수빈도 여고 3학년이 되었다. 상욱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고3으로 복학하였다. 어찌되었든 다시 학교를 간다는 사실에 날아갈 듯 하던 상욱에게는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현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한마디로 위기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다. 야 이놈 후배야 냉수 좀 가져오너라. 선배님 목이 마르시다. 뭐야? 후배야 냉수 가져오너라. 왜? 선배라니까 안 입꼽냐? 그래 인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야 너 기 막힐 거 하나도 없어 인마. 친구는 친구고 선배는 선배야. 넌 나보다 나이도 어리잖아 인마. 왜 말을 못하니?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니깐 할 말이 없지. 아 도봉산이 원수로구나. 한마디로 유구먼이다 인마. 상욱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친구 잃고 동생 잃었다 하나. 튼튼한 형님 한 분 생기고 예쁜 친구 하나 얻었으니 손해나고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들의 해운은 이렇게 말싸움으로 시작되었지만 상욱과 수빈은 일생동안 잊을 수 없는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면서 서로의 사랑을 소중히 쌓아가고 있었다. 수빈과의 일련은 꿈결 같았지만 입시생으로서의 일련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것이었다. 상욱은 일련 동안 열심히 입시공부를 했고 시험도 잘 치러냈다. 수빈은 이와여대 4대에 지원했고 상욱은 고려대 상대에 지원했다. 상욱은 이미 합격통지서를 받은 상태였고 수빈이 지원한 이와여대의 합격자 발표날이 되었다. 상욱은 현식 수빈과 함께 발표장으로 갔다. 발표장 공구문 앞에는 이미 수많은 수험생들이 몰려있었다. 1966학년도 합격자 발표라는 문안이 크게 걸려있었다. 수빈과 현식 그리고 상욱은 간절한 마음으로 공구문을 주시하며 수빈의 수험번호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눈길이 거의 동시에 1966번 유수빈이라고 적힌 곳에 멈추었다. 그러고는 환희에 찬 얼굴이 되어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모두가 희열에 넘쳐있었다. 유수빈! 합격이다! 합격이야! 야호! 상욱과 현식이 동시에 소리쳤다. 수빈의 눈에 환희의 눈물이 맺혔다. 상욱은 매섭게 추운 날씨에 꽁꽁 언 수빈의 손을 꼭 잡으며 지긋한 눈으로 수빈을 바라보았다. 수빈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빠! 수빈은 상욱이 목에 매달린 채 기쁨이 겨워 오빠, 오빠만을 울먹이며 불러댔다. 지난 1년 동안 수빈과 둘이서 입시 준비를 하던 생각이 상욱이 눈앞에 영화의 장면들처럼 스쳐 지나갔다. 상욱과 수빈이 밤을 다 쌈아 입시 지옥을 헤맬 때 얄미운 현식의 녀석이 옆에서 코를 굴고 자던 일이며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척하면서 연습장에 가득히 상욱 오빠 사랑의 말을 써놓고 미소짓던 수빈이 귀여워 살며시 안아주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학생이 되면 제일 먼저 머리에 파마하고 미팅해 보겠다던 철없는 수빈이 한순간에 어엿한 여대생이 된 것이다. 오빠, 나 분명히 여대생이 된 거지? 이젠 나도 오빠랑 생맥주집에도 갈 수 있는 거지? 그래, 얼마든지. 정말 꿈만 같아, 이 순간이. 자, 가자. 생맥주집으로. 입시 전쟁의 승리자 유수빈을 위하여 축하파티를 열자. 상욱이 날씬 동작으로 수빈과 어깨동무를 하자 현식이 끼어들었다. 그들은 어깨동무를 하고는 개선장군처럼 교문 밖으로 향했다. 상욱과 수빈, 그리고 현식. 그들은 선택받은 행운하였다. 수빈이 합격 발표가 있던 날 양가의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조촐한 축하연을 벌이고 있을 때 상욱으로서는 놀라 기절할 만큼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다. 유선생, 그동안 신고가 크셨소. 그리고 오늘의 이 영광은 양가의 자랑할 만한 영광이요. 광령이라 생각합니다. 한 집 안에서 대학생이 셋이나 나온다는 게 어디 그리 흔한 일입니까? 모두가 유선생 네 분께서 성심성의 훈도하여 주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성의를 준비하였으니 받아주십시오. 상욱 아버지가 꺼내놓은 하얀 봉투 속에는 현식과 수빈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이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그들이 대학 4년 동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학자금 전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당시에 화폐가 치러도 그 금액은 상당한 액수였다. 상욱의 아버지가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상욱으로서는 평소 자린고비의 수전도 구두세인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에게 저런 면도 있었는가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천지가 계벽할 만한 신기한 사건이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지라. 지가 무슨 한 일 있어라. 지 그대로 열심히 공부한 결과지라. 그리고 우리도 애들 학비 대줄 능력은 있지라. 상욱 아버님 뜻은 감사하게 바꿨는디 이 봉투는 받지 않겄습니다. 아닙니다. 유 선생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난번 사고 때 일도 있고 하여 성의를 표한 거니 허물지 마시고 거두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말로 이렇게 허는 것이 아닌데 그날 밤은 참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모두들 가슴 뿌듯한 밤을 보냈다. 고등학교까지의 단조롭던 학교 생활에 비한다면 대학은 너무도 새롭고 자유스러웠다. 그들이 대학 생활에 조금 익숙해질 무렵 상욱과 수빈 사이에 뜻하지 않은 작은 사건이 있었다. 수빈아 너 정말 괜찮겠어? 왜? 너 상욱 씨 알면 어쩌려고 그래?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인된 대학 생활의 필수 과정이고 공식적인 행사야. 그래도 양심적인 건 못 되잖아. 앞으로의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남자만의 세계를 연구 분석해두려는 것뿐이니까 염려할 거 없었기에. 난 모르겠다. 다리 부러지면 네 다리 부러지지 내 다리 부러질 이유는 없으니까. 빨리 가긴 하자. 넌 그렇게 뭘 모르니? 미인은 좀 늦이맞게 짠하고 등장해야 값이 나간다 이거야. 뭘 알아야지. 예, 그런 소리 말하라. 넌 딱지 맞아도 생각해줄 허니가 있지만 난 완전히 독수공방 천여 개신데긴 싫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남아나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맞는 모양이다. 석조 건물을 빠져나오는 수빈 일행 대여섯 명이 수다 떠는 소리다. 미니 스커트의 파마머리가 아직도 어색해 보이는 대학 초년생들이다. 아마도 구루 미팅에 참석하러 가는 것이리라. 수빈 일행은 레스토랑 쉘브루에 문을 밀고 들어섰다. 구루 미팅으로 소란스러운 실내 분위기, 흐릿한 조명 등의 자욱한 담배연기가 뿌옇다. 수빈 일행은 더듬거리듯 구석진 자리에 가앉았다. 수빈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해숙씨 같은 미인을 만나게 되어 지금 내 인생은 빛나고 있습니다. 첫눈에 졸도할 뻔했습니다. 갑자기 수빈의 얼굴이 새빠랗게 질렸다. 지금 수빈의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틀림없는 상욱의 목소리였다. 수빈의 얼굴빛이 갑자기 이상하다고 생각한 성숙은 의아한 눈빛으로 수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수빈은 얼른 손가락으로 입담을 나는 사연을 보내고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얼떨결에 머리를 숙인 성숙이 수빈의 눈치를 살폈다. 예, 성숙아. 상욱씨하고 한 번도 만난 일 없지? 수빈은 누가 들을세라 성숙에게 귀속말로 속삭였다. 그래, 사진으로만 보았지. 만난 일은 없지. 그럼 내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자세히 봐주라. 조용히 일어나 수빈의 뒷좌석을 살피던 성숙도 얼굴빛이 노랗게 변했다. 예, 상욱씨가 틀림없지. 그래, 틀림없어. 네 오빠도 함께 있어. 뭐라고? 우리 오빠도? 수빈과 성숙은 머리도 들지 못하고 등 뒤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해수씨, 손꼼 좀 봐드릴까요? 내 부전공이 동양철학이거든요. 상욱은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대생의 손을 다가채듯 잡아 끌어 주물럭거렸다. 어허, 이런 일이. 무릉도원에 별이 세게요. 봉황날고 도화나무 아래로 도축의 눈이 누나. 어허, 좋다. 지이 화자 잘 놀고 있네. 참다 못한 수빈이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악을 썼다. 그러나 상욱은 아직도 자신의 뒷자리에 수빈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듯 했다.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등 뒤에서 소화되는 수빈의 눈총을 아직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욱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손꼼을 보았으면 풀이를 해주셔야죠. 아, 네. 영부인이 되실 손꼼입니다. 실은 제가 대동형의 꿈이거든요. 어머, 족집게시네. 미아리 사세요? 상욱과 현식이 둥숙해 있는 파트너와 희이덕거리고 있을 때 약속한 남학생들이 수빈 일행 앞에 나타났다. 순간 수빈이 눈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빛났다. 일행은 번호표에 의해 파트너가 결정되자 각자 짝이 되어 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유수빈입니다. 수빈은 상욱을 의식하며 과장되게 목소리를 높였다. 전 김방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 무슨 맑은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소리냐? 그때서야 등 뒤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상욱과 현식이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 무슨 악연이란 말인가.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수빈을 만나다니. 상욱은 얼굴빛이 노랗게 되어 현식을 몰아세웠다. 상욱은 뒷좌석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온신경을 곤두세우고 수빈은 이제 터놓고 큰소리로 파트너의 손을 잡고 상욱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 허허, 안광이 빛이 나고 광대뼈가 돌출되었어도 인중이 뚜렷하니 정치가상을 타고났네요. 대통령 한번 하실만하네요. 제 꿈이 영부인 되는 거거든요. 상욱은 부하가 치밀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겠고요 이런 곤욕을 치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장차 영부인을 위한 만찬을 위하여 장소를 영빈관으로 옮기실까요? 남학생의 능청에 수빈이 기다렸다는 듯 발닥 일어나 따라 나가며 상욱의 발등을 잇는 힘을 다하여 세게 밟았다. 아, 그 내발 깨진다. 어머,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청와대 들어가셔서 나란 일 살피셔야죠. 민정 씨 잘 이쯤에서 끝내고 그만 들어와 집에서 보자고. 상욱과 현식이 마주 보면서 대책이 안 선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상욱아, 너 어쩔래? 인명은 제천이란 말 알지? 그래, 알지.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온 수빈은 신경질적으로 책가방을 집어던지고는 책꼬지에 꽂힌 노트 하나를 꺼내어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갑분숨을 몰아세웠다.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라. 니들은 오늘 지구를 떠난다, 요놈들아.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수빈 앞에 상욱과 현식이 고양이 앞에 생쥐꼴이 되어 서 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바른대로 말해야 돼. 알았어? 왜 대답을 못해? 알았어. 바른대로 말할게. 오늘 일 누가 벌인 거야? 상욱 오빠야, 현식 오빠야. 주동자가 누구냐고. 상욱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이야 바른말이지 수빈이 오늘 일에 대하여 이토록 심하게 따지고 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빈 일행이 오늘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결과적으로 미팅하러 온 것이 분명한데 자기들은 미팅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수빈아,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자. 뭔데? 넌 뭐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거니? 수빈은 상욱이 예상치 못했던 역습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너도 미팅하러 온 거 아니니? 난 너네들처럼 불교란 마음으로 미팅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남자들의 심보를 연구 분석하기 위해 나간 거라고. 오라, 그랬니? 어쩌면 우리는 전생에서부터 뗄 수 없는 인연인 게 분명하다. 왜냐? 우리도 여자들의 세계를 연구 분석하기 위한 것밖에 다른 뜻은 전혀 없었걸랑. 웃기지 마라, 김상욱. 그런 놈들이 손꾼분답시고 여자손을 주물럭거리니? 그리고 뭐? 무릉도원의 별이 세게 뭐 봉황이 날고 도하나말의 도축이 놀아? 그리고 뭐 그 여우 같은 계집애가 영부인이 되실 손꾼이고 저는 대통령이 되는 꿈이라고? 웃기고 있네. 야, 상욱아. 가서 거울 좀 봐라. 그 인물이 대통령 될 만한 인물인지? 대세를 판단해보니 별로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한 현식이도 한몫 거들어 상욱을 두둔하고 나섰다. 피장파장이지 뭐. 너도 그러더라. 그 복사본 오랑우탕이 대통령이 되고 넌 영부인 되는 게 꿈이라고? 다행히 상욱은 기발한 역습으로 위기를 넘겼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미팅 같은 거 하면 영원히 절교한다는 수빈의 언포로 그날의 사건은 결국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상욱으로서는 진땀이 흐르는 순간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던가. 어느덧 현식은 3학년이 되었고 상욱과 수비는 2학년이 되었다. 대학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여름방학도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그들에게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들고 있었다. 당시 학내에는 많은 서클이 있었지만 특히 반정무적인 서클 활동이 활발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도 누군가가 불만 땡겨주면 활화산이 될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이었다. 1966년 6월 13년 열을 끌어오던 한일회담 끝에 한일 국교 정성하라는 기영아가 태어났다. 우연의 일지였을까? 1965년은 을사년이었다. 60년 전 을사년 11월에 을사보호조약에 의하여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보호령이 되었던 대한민국 그로부터 60년 후 한일 간에 체결된 조약은 그 전에 을사조약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었으나 굴욕적인 외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였다. 국민들은 그것이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거기에다가 1966년 5월 재벌총수 이모씨의 사카린 밀수 사건까지 터졌다. 당국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에 미약한 벌금형을 선고했고 재벌총수는 울산 비료공장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말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거기에다 1967년 5월의 6대 대통령 선거와 6월 8일의 7대 총선거는 과거 자유당 시절의 5.10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타락 양상을 보였다. 국민들 대다수는 머지않아 분명히 3선을 위한 개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6월 8일 부정선거의 휴우증으로 6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국계가 정성화되기는 했지만 1968년 학내의 최대 이슈는 개헌 문제였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68년 1월 10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이사를 분명히 했다. 그해 6월 12일 서울대 법대학생 300여 명이 학교 강당에 모여 헌정수호 학생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원과는 한일협정 반대대무 이래 전국적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문교당국은 7월 3일 서울대법대와 물리대에 휴교령을 내렸다. 학교 내에는 눈빛 날카로운 사복기관원들이 배치되어 학생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돌팔매질이 난무하는 학교 분위기 속에서 점점 깊숙이 운동권으로 빠져드는 현식을 바라보는 상욱과 수빈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현식을 말릴 수가 없었다. 누가 뭐라 해도 현식은 자기가 옳다고 판단한 일을 그만둘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식은 헌정수호 학생 총회의 핵심 간부로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벌써 몇 차례나 경찰서 신세를 썼으며 주모자로 몰려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식은 상욱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아니 비장한 각오라도 한 대단 태도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상욱아 우리는 대학인이다. 인격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인이면 마땅히 대학인다운 사고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억압과 탄압이 가해진다 해도 국가와 민족의 장례를 위하여 이 한 몸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대학인이 되자고 결심했다. 상욱아 너도 잘 알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여 젊음을 불사르고 있니 그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만의 영단을 위하여 그런다고 생각하니 그건 절대로 아니다. 이 나라의 장례를 위하여 미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서야. 우리 대학인들이 모두 힘을 모아 투쟁하고 있는데 너네 대학은 어쩐 일이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너도 우리의 민주화 투쟁에 동참해 볼 생각은 없니? 물론 강요는 아니다. 너 스스로 결정해 주길 바래. 상욱은 현식의 결심이 매우 대단하다고 느꼈다. 빛나는 귀인은 빛이 너무 진지하여 무엇이라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상욱은 현식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 있었다. 현식과의 밀담을 밖에서 엿들은 수빈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고향의 아버지에게 연락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현식과 굳은 약속을 한 뒤였다. 상욱은 결코 현식과의 약속을 파괴할 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상욱도 민주화 운동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현식이 전해주는 유인물 등을 살포하고 학내 게시판에 대자부도 열심히 붙였다. 그러나 상욱은 아직도 그 일을 할 때면 마음이 불안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해 10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이 온통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현식이 정체를 할 수 없는 사내들에게 강제로 붙들려갔다는 것이다. 현식을 어디로 데려간다는 말도 없이 곧 돌아올 거라는 말만 남기고 연행이 간 것이다. 상욱이 망연해하고 있는데 또다시 낯선 두 사람이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호도 밝히지 않은 채 다짜고짜 상욱을 찾았다. 김상욱 학생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하숙을 하고 있다던데? 날카롭게 쏘아보는 눈매와 거친 말투로 보아 정보부원이나 수사기관원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다. 제가 김상욱입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어, 그래? 그들은 거침없이 반말을 해댔다. 우리는 수사과에서 왔는데 잠시 가져가야겠어. 무슨 일입니까? 나는 경찰서에 갈 일이 없는데요. 새끼? 나는 대학생이라고 말이 많군 그래. 자, 봐 인마. 이게 영장이라는 거야 인마. 잔말 말고 따라 놔. 수사관이라는 사람은 주머니에서 무슨 종이쪽지 하나를 꺼내어 슬쩍 보이고는 다시 집어넣었다. 네? 영장이라니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야 인마, 너 수갑차고 갈래? 그냥 내 발로 걸어갈래? 두 사람은 상욱의 양팔을 한쪽씩 나누어 끼고 대문을 나서려고 했다. 아니, 이보시오. 그 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을 해주고 데려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겄소. 그렇게 복중에 개 끌고 가는 건맹이로 강제를 끌고 가면 어쩐다요. 이놈의 세상은 법이란 것도 없단가요. 재비를 오늘 오지게 운붙은 날인가 한다. 그들은 현식 아버지의 강한 항의를 묵살한 채 상욱을 강제로 차해 태웠다. 저도 오빠 따라 함께 가겠어요. 가보면 오빠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겠죠. 수빈이 양칼지게 소리치며 그들이 탄차에 오르려 하자 경찰들이 거칠게 수빈을 밀어냈다. 넌 누구냐? 동생이에요. 그러면 쓸데없이 양탈 부르지 말고 집에서 얌전히 기다려요.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까. 알았어? 그들은 상욱을 지프에 태운 채 어디론가 빠른 속력으로 달렸다. 상욱이 도착한 곳은 경찰서 건물은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은 상욱을 보호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창살 있는 방에 밀어넣고는 찰커덩 빗장을 걸어버렸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그들은 주먹보다 더 큰 자물통을 채워놓고 긴복도 끝으로 사라져버렸다. 보호실 안에는 상욱 말고도 일고여덟 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모두 눈을 감은 채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다. 분위기가 살벌했다. 이곳에 붙들려온 지 3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제목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리는 상욱은 극도로 초조해 하였다. 거의 5시간이 지날 무렵에야 상욱을 연행해온 사람들과 낯선 사람 둘이 상욱을 불러내어 조사실이라는 방으로 끌고 갔다. 상욱은 그들 중 한 사람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철제의자에 마주 앉았다. 김상욱, 너 이런 곳 처음이지? 네. 너 친구들에게 말 들었지? 이곳에 붙들려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들었겠지. 하지만 겁먹을 거 없어. 묻는 말에 솔직하게만 대답하고 수사에 협조만 잘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한 가지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온전한 몸으로 이곳을 나갈 수가 없다는 걸 미리 말해두겠다. 알았나? 상욱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조사관이라는 사람은 아주 나직하고 온순하게 말하고 있었으나 그의 인상에서 풍기는 위약감은 공포 그 자체였다. 독사의 눈처럼 찢어진 두 눈이 상욱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유현 시카고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서울로 진학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도 데모 많이 했지? 데모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야 이 새끼야.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니? 사실입니다. 저는 데모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네. 어쭈 이 새끼. 말로만 듣던 거 한 번 당해볼래? 정말입니다. 야 인마. 우리가 바제적으로인 줄 알아? 아무 죄도 없는 너를 잡아다가 시간 낭비하고 있게. 이 새끼야.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불어. 그게 내 몸보신하는 거야. 알았어? 야 인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데모도 한 번 해보지 않은 놈이 뭐 때문에 유현 시카 하수인 노릇을 했니? 이 사람들은 이미 상욱의 행적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사실을 시인해버리면 현식에게 불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상욱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심산이었다. 제가 언제 유현 시카 하수인 노릇을 했단 말입니까? 이 새끼도 마찬가지군 그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서관의 구두빨이 책상 밑으로 날아와 상욱의 정광이를 걷어찼다. 마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렇게 시작된 고문은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상욱은 가진 회유와 견디기 힘든 고문에도 현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상욱은 붙잡혀간 지 8일 만에야 그곳에서 풀려났다. 그들은 상욱에게 앞으로는 그러한 일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소름끼치는 살벌한 경고를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상욱은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현식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었다. 집안은 정막에 쌓여있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현식의 부모님들은 묵묵히 먼 산만을 바라보며 앳글런 한숨만 내쏠고 있었다. 그렇게 애타는 날이 흘러갔다. 현식은 연행된 지 52일째가 되던 날 밤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돌아왔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없어 보였지만 피골이 상접히 있었고 눈동자도 초점없이 흐려져 있었다. 심지어 언어장애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 현식을 서둘러 병원에 입원시켰다. 현식은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었는데도 초점을 잃은 눈으로 병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마치 실어증 환자처럼 보였다. 의사들마저도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하게 당할 수 있느냐고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현식은 3개월여의 요양 끝에 태어나였다. 이제 겨울방학도 끝나가고 머지않아 새학기가 시작될 것이다. 현식은 등록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등록을 권유했지만 그는 고집을 피웠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에서 돌아온 현식은 난데없이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했다. 무엇이라고야? 지금 내 놈이 군대 간다고 했냐? 야, 이 놈 현식아. 너 왜 이렇게 애비 속을 골고루 태우냐? 이 놈아, 군대는 학교 마치고 가면 될 거 아니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학교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도 됩니다. 기왕에 가야 할 거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네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지금 네 몸이 어쩐 줄이나 아냐? 현식아, 네가 나은티는 어떤 자식인 줄 아냐? 너는 말이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자식인겨. 그런데 성취도 하는 너를 군대에 보내야 어림없는 소릴 허덜말아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없는 소리여. 현식의 부모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제 간신히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는데 군대에 자원입대하겠다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현식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현식의 결심을 바꾸어 보려 했지만 현식은 막무가내였다. 할 수 없군요. 아무 말씀 안 드리고 편한 마음으로 입대하려 했는데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입대하지 않는다 해도 머지않아 징짐영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붙들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원하는 것이 마음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 다 아는 군대 생활을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모르겠다 나는 네가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라는 것밖에 내 삶 모르겠다. 현식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말로는 자원입대를 했지만 강압에 의한 입대가 분명하였다. 입대 전야에 상욱과 현식은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드럼통 탁자를 마주하고 앉아 벌써 여러 병의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상욱아,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까지 온갖 고생을 하게 만들어 정말 미안하다. 후회도 많이 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해야만 할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 누군가가 바로 너와 나였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까? 이제 나는 그 일을 더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마음 아프지만 이제 앞으로의 일은 너 스스로 판단하여 잘해주길 바라. 그리고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한다. 너를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의지하시게 해다오. 부탁이다 상욱아. 너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너는 알고 있지? 나는 너와 수빈이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어. 너를 믿었기 때문에 모른 적하고 있었을 뿐이야. 난 내가 수빈이를 결코 불행하게 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어. 그러나 너에게 다짐받고 싶은 것이 있어. 너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릴 때는 너를 그냥 두지 않겠어. 이것은 수빈이의 오빠가 아닌 김상욱의 친구 유연식이가 하는 경고니까 명심이더라고. 현식은 술이 쥐에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부모님과 수빈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래 현식아. 내 마음 내가 왜 모르겠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떠나라. 부모님은 물론이고 수빈이 걱정도 하지 마라. 결코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너에게 분명히 해두게 있다. 나 김상욱은 수빈이와 너희 가족 전부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믿어다오. 고맙다 상욱아. 나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 너 김상욱이 있으니. 현식과 상욱은 어깨동무를 하고서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현식은 며칠 뒤 논산훈련소로 떠났다.